시대를 선도하는 공기전문가 위브웨어 임현숙입니다. 지난 겨울 미세먼지로 참 괴로우셨죠. 많은 사람들이 공기요염과 기후변화 때문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브웨어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지와 같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위브웨어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위브웨어는 글로벌 도시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공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위브웨어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환경적인 요소, 기계적인 요소,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에 인공체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매우 정확하게 공기체를 측정해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공기 같은 존재가 되자 바로 위브웨어의 모토인데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기술이 아닌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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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